실험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생주입니다. 얼핏 다 비슷해 보이지만 종류에 따라 몸값이 천차만별인데요. 수천만간 년이 나가는 생지도 있습니다.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실험용 생지입니다. 연후 생지처럼 보이지만 이 생지는 특별합니다. 비만을 유발할 것으로 추측되는 특정 전자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. 만약 이 생지에 비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특정 전자는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유전자를 없애버려 그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보는 생명공학 기술입니다. 특정한 유전자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 유전자를 없앰으로써 어떠한 기능이 없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유전자의 기능이 어떠한지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이와는 반대로 특정 유전자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.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삽입 또는 교정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동물이 바로 생지입니다. 임신 기간이 3주 정도로 짧고 한 번에 새끼를 10마리까지 낳는 등 번식력도 좋아 유전자 조작 결과를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생지는 사람과 유전자로 가깝지만 생명윤리 문제나 비용 공간 문제가 훨씬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생지를 훨씬 더 동물모델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현재 연구 목적에 다양한 유전자 변형 생지가 개발돼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. 일반 실험용 생지는 1,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비싼 것은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. 암에서부터 비만, 파킨슨병까지 다양한 질환 연구에 사용되는 유전자 변형 생지 과학적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실험실의 보물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